한글자막 by 한효정 필리핀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콜롬비아, 브라질 다양한 원두를 수입을 해서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핵심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커피가 홍삼커피, 커피몽, 모카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또 홍삼 분말은 저희들이 금산, 인삼 합동조합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분말을 받아가지고 커피,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고 있는 거죠. 커피몽은 제가 백설탕보다는 향이 좀 흑설탕, 흑당이라는 그 향이 뜨뜻하게 나죠. 저희 포부는 일단 회사를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서 직원들하고 같이 좋은 복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저희 꿈입니다. 감사합니다.